안녕하세요. 정인국 수학과의 닥터 대비창입니다. 오늘은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요즘 이상하다고 침침하다고 해서 이렇게 보면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아이들도 안구건조증을 많이 앓고 있는데 이것이 주로 컴퓨터 화면에 오래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이야기 보면 폭군 내로는 자기 눈물을 아주 귀하다고 생각해서 눈물을 따로 눈물단지에 모아가지고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눈물이 상당히 귀한 겁니다. 눈물이라는 것이 사실 인조 눈물을 만들기가 아주 어려워요. 이 눈물에 보통 새층이 있는데요. 제일 바깥층에는 기름층이 있습니다. 이 마이보미아는 샘이라는 샘에서 나오는 기름층이 있고 중간층에 그게 염수층입니다. 거기는 쉐그린이라는 샘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안쪽에 점액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름층과 염수층, 그 다음에 점액층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이렇게 세 층을 이루는 그런 것이 눈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 눈을 깜빡일 때마다 사실은 눈물이 나와서 한 번씩 눈 안을 청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보통 1분 동안에 한 10회 정도 깜빡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약 6초마다 한 번씩 반짝이는 거죠. 그런데 10회 깜빡이던 것이 셀폰을 쳐다본다든지 컴퓨터 화면을 쳐다볼 때는 그것이 깜빡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빤히 쳐다보다보면 1분 동안에 5회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면 눈물이 많이 안 나와서 안구건조증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사실 눈물이 너무 많아도 병입니다. 신생아가 눈물이 너무 많다면 눈물관이 막혀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염증 때문에 그렇게 염증이 올 수도 있는데요. 보통 치료는 그렇게 되면 항생제를 쓰고 눈물새 마사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눈물관을 넓히는 수술까지 합니다. 또 이렇게 엘러지가 걸려도 눈물이 너무 많죠. 봄, 가을로 가렵고 눈물이 많이 생기고 자꾸 비비면 눈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로 자주 씻고 항히스타민제를 써야 됩니다. 또는 스테로이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세균합병증이 생기면 항생제를 써야 되죠.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아폴로 눈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유행성결강망염인데 이건 바이러스성인데 눈물이 많이 나고 눈이 빨갛게 뜨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감기나 독감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독감 접종을 아직도 안 맞은 사람들은 독감을 지금이라도 맞는 것이 좋습니다. 한 해 전의 겨울에는 사실은 우리가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미국 안에서 8만 명 돼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독감이 그 위력을, 명성을 잃었지만 사실은 코로나19 전에는 독감이 제일 무서운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증세가 보통 안구건조증이 되면 눈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또는 눈물이 있어도 활용을 안 해서 눈이 자꾸 시력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눈이 가렵다든지 또는 눈이 빡빡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무거운 느낌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심하면 통증도 느껴요. 눈이 피로하고 눈이 충혈이 잘 됩니다. 그리고 어리되면 나중에 포토포비아가 생깁니다. 그래서 햇빛을 보면 눈이 부시는 거죠. 눈이 아픈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안구건조증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주로 많은 원인이 사실은 노안입니다. 보통 50세 지나면 눈물 생산이 떨어집니다. 생산이 저하되어서 그렇고요. 또 노안이 아니더라도 컨택트 렌즈를 쓰는 사람들이 오래 착용하면 안구건조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쳐다봐도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컴퓨터에 많이 직업상 컴퓨터를 보는 사람들 컴퓨터를 볼 때 일하면서 안구건조증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안구건조증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원인으로 안구건조증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합병증으로 세균 감염도 올 수 있고 잘못하면 각막이 상체를 입고 시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주 씻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장 같은 거 이런 것을 자주 지우는 그런 오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고요. 따뜻한 물성원으로 이렇게 웜컴프레스를 하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하고도 관계 있어요. 아주 숙면을 많이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안구건조증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내가 너무 건조하면 안구건조증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또 우리가 무슨 화면 작업을 할 때는 자주 눈을 깜빡거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폰을 볼 때는 일부러라도 자꾸 깜빡깜빡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것이 눈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인조 눈물을 써야 돼요. Artificial tear를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처방으로 사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구건조증이 있을 때는 렌즈를 뺄 때도 아주 조심이 돼요. 잘못하면 렌즈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 눈물, 인공 누액을 넣고 그걸 끼고요. 또 뺄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더 보니까 예수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죄인들을 보시고 죄인들의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그런데 옛날 고약 선지자 중에는 눈물이 많은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무지한 사람들은 안구건조증이 있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안구건조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르누다나 발라메 이런 사람들은 안구건조증이죠. 코로나 사망자가 미국에 28만 명이 돌파인데도 전 세계에 150만 명이 사망했는데도 눈물도 하나도 없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우리가 모두 안구건조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얘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게 얘기하는 사람 또 내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릴 때 우리는 시적도 보호하고 우리가 안구건조증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언내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ποnego 구독과 좋아요는 요즘้ кот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 values 다음 전 gr원만 Ingалourage OD제에 대해서 찾아뵈습니다. 여 ido informative 방금